너무 퇴폐적으로만 가면 안되고 이 뇌에서 적으로 진진이도 저렇게 차려입으니까 이쁘긴 하다. 이런거겠지 천한필은 어쩔 수 없다고. 만약 내 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형 그 귀하고 잘난필을 가지고 감방으로 가는거야. 이러다 이 글로리아 활동하는데 타격이 있는거 아닐까요? 진짜 정말 죽으려고 안간지면 다 아는거야. 나같은 놈은 물귀신같은데가 있어서 죽어도 절대 나온다 죽진다. 우리 진진이의 악기를 계속 방해하려고 한다면 난 못할 짓이 없어요. 세상에 알리는 일에 목숨 바치게 만들지 말아요. 미안하다. 너한테 내 약곤신 모습 보이기 정말 싫은데 너한테 축가까지 부르게 만들거야.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은 너란걸 잊지 말아주길 바래. 사랑한다.